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은주시킵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도 되고 또 살짝 걱정도 되고 그런 시간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그 매수한 종목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주도할 종목이야 다음주에 주도할 종목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진짜 지금 이 한국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뭘까 특히 지난주처럼 또 한 최근의 흐름처럼 완전히 시장이 무너지고 깨졌는데 이 중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뭐라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지금 계속 주말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60일 신고가 종목 그러니까 최근 3개월간 움직임이 현재 주가가 지난주 지금 같으면 금요일날 종가가 최근 60일 동안에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움직임 평균 움직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지난 3개월 동안의 움직임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종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60일 신고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 현재 속해있는 이 분기에서 가장 현재 가격이 제일 고가인 종목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뜨거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자 신고가 종목 이외에 골든크로스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지난 5일간의 평균 주가 흐름이 최근 20일간의 평균 주가 흐름 그러니까 지난주의 평균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의 평균 주가의 이동 평균선을 뚫고 그 위에 자리한 바로 지난주의 뚫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온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 최근 한 달 동안의 움직임보다 아주 핫한 가장 강했던 그런 움직임인 겁니다. 지난주에 뜨거웠던 종목인 거죠. 당연히 주도주를 찾을 때 유용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 이거 지난주에 너무 급등을 하면서 8%, 10%, 15%씩 급등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 골든크로스 나오기 바로 직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종목을 아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인 종목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코앞에 와있는 임박해 있는 종목을 찾아보니 아 이거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굉장히 잘 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골든크로스는 지난 5일간의 평균 가격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져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겠지만 내일 기준으로 따지면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인 거죠. 그리고 내일 모레 따지면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간의 주가 흐름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일요일 이 현재 시점에서 따졌을 때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균 주가가 지난 한 달간의 평균 주가를 뚫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뒤져보면 아 최근 한국 시장에서 아주 핫한 종목들을 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타당하죠. 지금 한국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종목들을 찾는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그런 방법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0일 신고가를 깨고 올라간 종목들 그러니까 최근 현재 주가가 최근 3개월간의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 종목들을 추려보니까 역시 4종목밖에 안 나옵니다. 왜 4종목밖에 안 나올까요? 주가 흐름이 안 좋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4종목을 찾아보니까 헬릭스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태고사이언스, 실리콘2 자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4종목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 워낙에 주가가 꺾이고 폭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 60일 동안 지금 현재 가격이 제일 높은 가격이 되려면 당연히 주가가 크게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최근에 계속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된 겁니다. 실리콘2처럼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경우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꾸준히 밀어올리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일단 헬릭스미스를 보면 이렇게 차트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에 지금 저는 차트를 1년짜리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석 달 전 3월 20 그러니까 5일 3월 말부터 따졌을 때 가장 강하고 지금 바로 그 직전의 고가를 깨기 직전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481선 아래에 눌려있는 상황에서 481선을 뚫기 직전인 상황 그리고 최근에 한 두 달 가까이 끊임없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난 한 2주 동안 급등이 나온 종목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바이오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대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의 지난 일봉차트를 보여드렸고요. 이게 52주 신고가를 깨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1년치인데 52주 신고가는 3만 2천원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금요일날 481선에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 481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 여기에서 일단 조금 흐름이 좀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시장 흐름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여기에서 481선에서 살짝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헬릭스미스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볼 수 없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금요일날 당연히 9%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60일 신고가를 썼습니다. 딱 금요일날 썼죠. 60일 신고가를. 이게 뭐냐면 금요일날 한방에 지난 3개월 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그 흐름을 한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아직은 3월 중순에 있었던 그 고가 7만 4천원쯤 되는 자리를 가려면 좀 더 남았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60일 신고가를 쓰긴 썼는데 완전히 상승 흐름으로 강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강하지만 그 강한 건 지난주 주 후반부에 나온 현상이고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9%대 상승이 나오면서 한방에 지난 3개월간의 부진을 털어버린 하루였다는 거예요. 매우 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121선 회색 121선을 깼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가 어디야? 저 위에 분홍색 241선이 보입니다. 그 자리가 8만원이거든요. 8만원보다 조금 높아요. 그런데 이제 8만원까지 가려면 아마 241선이 8만원 밑으로 내려오고 만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지난 3월에 있었던 단기 고점 그 고점에서 다시 밀려들여 왔었는데 그 자리가 7만4천원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7만4천원 자리 첫 번째는 두 번째는 8만원 자리 이 두 라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현재 흐름이 7만4천원 언저리까지 좀 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왜? 개인만 팔고 있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 에너지로는 저 위에 241선까지도 밀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살짝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꺾이는 지점이 일단은 7만원 위에 훌쩍 넘어가서 한 7만4천원 부근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강세가 상당히 좀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자 어디쯤에서 꺾일까를 잘 보려면 RSI 지표 보시면 RSI 지표가 70포인트 거의 언저리까지 올라갔죠. 맨 아래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70포인트를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상승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앞 숫자가 바뀌는 7만원 그리고 두 번째는 7만4천원 이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거기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8만원 9만원 10만원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중을 좀 줄여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길게 내다보고 그냥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주 찾는 방법 골딩크로스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간 종목입니다. 자 지금 실리콘2 밑에 보입니다. 상하가 나오면서 뚫고 올라갔는데 아주 빨갛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죠. 자 셀트리온이 이 9종목 안에 이름을 올렸고요. 무려 6.85% 굉장히 좋은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네이처셀, 신화인터텍, K옥션, 레고캔바이오, 라온피플, 위드텍, GRT 자 이렇게 실리콘2까지 해서 9종목이 골딩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네이처셀, 레고캔바이오 해가지고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자 차트를 하나 봐야죠. 뭐 볼까요? 레고캔바이오를 볼까 하다가 일단 셀트리온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자 121선 뚫은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좀 비슷하고요. 제가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1번이 저 1월달에 있었던 저점 지지라인 거기가 18만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거기 바로 밑에 이제 4월, 5월달에 121선 아래쪽에 좀 후퇴할 때 거기서 밀려 내려올 때 자리가 17만 한 8천원 정도, 17만 8천원 정도, 7천원, 8천원 정도.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한 번 정도는 밀어올리고 18만원 정도로 일단 1차 상한선을 잡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3월달에 고점, 단기 고점 자리. 거기가 또 19만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18만원을 만약에 18만원까지 갔다가 밀리지 않고 한 번 더 밀어올리면 19까지 간다. 근데 밀리면 18에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 어디까지? 121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선을 뚫었기 때문에 121선은 이제 저점 지지라인이 될 거고요. 위쪽에는 18만원대, 19만원대. 그리고 18만원대, 19만원대에서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해서 19만원까지 만약에 뚫어낸다면 지금 241선 있는 자리, 20만원입니다. 물론 바로 20만원까지 가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에 맥시멈 상승폭을 19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20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저는 확률로 따졌을 때는 19를 조금 더, 19 정도 올라가면 이제 19만원 언저리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1차로는 18만원 정도에서도 벽이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너무 가파르게, 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는 셀트리온이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다. 이거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골든크로스 밑에 보시면 분홍색 5일선이 노란색 21선을 뚫었어요. 그게 금요일에 나온 현상입니다. 이 골든크로스가 나온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RSI가 약간 낮아요. 그래서 무난히 18만원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6.8%, 8%, 9%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골든크로스 임박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을 때 한 발 앞서서 한번 잡아보자고 했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쏠리죠.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화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동성화인텍, 블루콤, 핸디소프트, 에이텍, TN 이렇게 7종목이 검색이 되는데 여기서 같은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조선주가 보여요. 눈에. 자, 조선주 한번 봐야 되겠죠.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일봉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아래쪽에 저점을 연결한 선을 하나 이게 올해 들어서 2022년 일봉차트인데요.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지지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다가 다시 살짝 내려왔죠. 자, 위쪽에 파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고점을 연결한 건데요.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수렴하죠.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제 방향을 잡습니다. 뚫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 시점을 수렴하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를 잘 이게 위쪽 선과 아래쪽 선을 연결해서 쭉 이어보면 한 8월에서 9월쯤 됩니다. 자, 8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빠지면 아래쪽 라인 오르면 위쪽 라인에서 지나가다가 8, 9월 정도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8, 9월, 8월, 8월이면 2분기 실적 지나가고 3분기가 이제 9월, 9월이면 3분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올해 하반기와 두 번째는 내년도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할 무렵 내년도 실적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죠. 9월, 8, 9월, 9월 정도 되면은 3분기 실적까지 다 지나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내년도 비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양, 조선주, 조선주들 내년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 항공이나 조선주처럼 무거운 종목, 또 부채 비율 높은 종목들은 잘 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말,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게 올해 말쯤 되면은 내년에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지 않겠지 심지어 저는 그런, 이제 그거를 피크아웃 내지는 어떤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금리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경기가 완전히 침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리세션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 조절을 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느닷없이 언제일까요 그게? 그게 8, 9월 정도예요. 그러면은 8, 9월 정도부터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서 어? 내년에는 뭔가 금리 그리고 주식시장 뭐 이쪽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기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부터 주가가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상향 내지는 이렇게 하락세를 완전히 뒤집고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금리를 올리던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금리를 올린 거는 미국에서 금리 올린 거는 기껏해야 올해 3월부터잖아요. 근데 주가는 언제 빠졌습니까?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부터 빠졌잖아요. 바이오는 2021년 1월달 되자마자 막 폭락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1년 6개월째 폭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하는 거고요. 그래서 2020년 말부터 2021년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3개월 정도 지나서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미리 뺐잖아요. 주가를 한 1년 이상 먼저 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할 때도 이제 금리를 실제로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동안 전혀 내리지 않고 내년에도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진 않지만 금리를 좀 내려야 한다라는 논의가 2023년도에는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금리 인상 속도도 꺾일 거고 완전히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시장을 조절하는 각국의 미국은 연준,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 관계자들, 경제 관계자들이 생각을 할 때 무조건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리지 않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서 무조건 돌게 마련인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시점에서 조선주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를 봤더니 작년에 적자 어마어마했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3848억 원. 적자 전환을 했고 매출액은 15조 원대에 크게 늘었지만 영업이익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작년이에요.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는 적자를 유지하는데 적자 폭이 크게 줄죠. 971억 원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가. 매출액도 18조 원대로 늘고 내년에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20조, 거의 21조 원까지 늘고 영업이익이 9천억 원.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일봉차트에서 수렴하는 그 구간 올해 한 하반기, 올해 한 4분기 무렵에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이 골든크로스 임박한 시점, 지금이 어쩌면 저점이 아닐까 싶은 그런 표식, 어떤 상징?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조선주들을 좀 관심 갖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 지금 한국조선해양만 지금 봤지만 사실은 미포조선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지금 조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사실은 좀 나오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언제쯤 잡으면 좋을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내년에 잘 간다는 보장이 있을 것도 아니고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저점에 매수할 만한,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시작해 볼 만한 업종 중에 여러,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러 업종이 있지만 그중에 조선주도 상당히 탁월하다. 그리고 조선주 보면요. 최근에 한국시장 많이 빠질 때 저점 높여가면서 절대 많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아까 한국조선해양도 보셨다시피.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금요일 현재 지금 가격대가 이 아래쪽 라인에 이제 붙을랑 말랑 하면서 이제 위아래 꼴이 같은 이제 비슷한 그 십자형 캔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이제 돌아서는구나. 여기서 또 다시 바닥을 치겠구나. 야 6월, 6월, 7월, 6, 7월 한 7월 7, 8, 9, 3분기 안에는 조선주 한번 사볼 만하지 않을까. 승부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바로 이 한국조선해양의 뭐 골든크로스 임박 신호라든가 또 실적기대라든가 또 일봉차트라든가 그런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괜히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뭐 몇 가지 지금 시장 분위기 좋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도 골든크로스도 골든크로스 임박한 종목도 몇 종목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명하게 힌트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주는 초반에는 일단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만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